안녕하십니까 윤진필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에서 미래를 찾다 동남아 각국의 정치, 경제 중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무엇부터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큰 나라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다양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또 복잡한 나라구나 이런 인상을 동남아 공부를 하면서 항상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입니다 과거에는 이 땅에 여러 형태의 왕국도 있었고 또 서로 대립하는, 아주 크고 또 서로 대립도 하는 다양한 왕국들의 부침이 인도네시아라는 이 거대한 지역에 분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1949년 네덜란드로부터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공화국으로 출범을 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국명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는 말 그대로 인디아를 얘기하죠 인도입니다 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도의 동쪽에 있는 섬들 예전에 우리 네덜란드라든지 또 영국이 만들었던 회사 이름 동인도회사라는 아마 그런 회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 동인도회사 유명한 회사이죠 용병을 거느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상선을 이끌고 거기다가 바로 동남아가 가지고 있는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진출했었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막강한 상업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바로 동인도회사인데 바로 동인도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의 동쪽 지금 얘기하면 바로 그게 인도네시아 땅을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지역 섬에서 나던 고급 향신료들 유럽인들로서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맛 바꿀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말 황홀할 정도의 그런 맛과 또 향을 가지고 있었던 향신료 거기는 후추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넛맥이라든지 육두구라든지 그다음에 정향 같은 그야말로 열대성 지방에서 나오는 희귀한 향신료들은 바로 인도네시아 산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말루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말루꾸 제도에서 나오던 그러한 고급 향신료들이 늘 유럽인들로 보게 되면 갖고 싶었던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러한 고급 작물이었죠 그런 것이 나는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유럽인들은 16세기 이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앞세우면서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17세기 들어서서 1600년대죠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이걸 앞장서서 이 지역을 하나하나 하나씩 영향력을 확대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로 20세기 초반에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으로 확대가 되게 되고요 이 지역이 그대로 독립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인도네시아 인도의 동쪽에 있는 섬들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자바 또는 술라웨시 이런 정말 원래 고유한 그 지역의 섬들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할 적에 어떤 특정 섬의 이름을 갖고 그것을 국명으로 쓰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질적이고 복합적이 다양한 그러한 섬들이었고 그런 고유 명사를 갖고 있는 섬들을 나라 이름으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는 그대로 네덜란드가 점령을 했었던 최대의 지역인 그 지역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어떤 왕국이라든지 표방할 수가 없었겠죠 리퍼블릭으로 그야말로 왕이 없는 하나의 공화국으로 출발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기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국기죠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나라가 없는데 국기까지 아마 복합적이고